이런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안 나오고 봐요 후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앞차 보여요 그죠 핸들 어느 정도 돌렸어요 그리고 차가 똑바로 되기 전에 전진을 놓고 여기서 또 힘들게 나가려고 해요 굳이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선 주차를 할 거면 좌측으로 최대한 붙여서 이동을 하다가 우측에 내가 들어갈 곳이 정면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핸들을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수평이 됐을 때 핸들을 부드럽게 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뺄 거예요 왼쪽 전방과 우측 후미를 조심하셔야 돼요 왼쪽 전방과 우측 후미 그리고 기준은 이 A필러가 될 거예요 얘가 A필러 그리고 얘가 B필러 저 뒤에 있는 저게 C필러예요 저 A, B, C필러라는 걸 알고 계시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뺄 때는 이 A필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후진을 놓고 후방과 사이드미러 룸미러까지 확인하면서 뒤로 천천히 비상 깜빡이 켜고 뒤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이 A필러 앞으로 보여야지 됩니다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뒷면이 이 A필러로 보여야지 돼요 보이기 시작했죠 그럼 우측 확인하고 후방 확인하면서 뒤에 차량 한 대 오고 있죠 살짝 기다려서 멈춰주고 한 대 더 오고 있어요 쟨 주차내 천천히 다시 또 한 대 더 그리고 또 천천히 뒤로 이렇게 해서 차를 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후진 놓고 천천히 후진하면서 후방 카메라 그렇죠 차 한 대 오고 있죠 우측 사이드미러 또 후방 카메라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뒷부분이 내 A필러 쪽으로 보여야지 돼요 천천히 가고 A필러 쪽으로 뒷차 옆차 뒷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후방 카메라와 우측 사이드미러 우측 사이드미러 확인 그리고 나서 전진 놓고 가시면 돼요 차를 뺄 때는 좌측 전방 우측 후방 신경 써야 되겠죠 비상 깜빡이 켜는 상태로 처음에는 그대로 후진하는 거예요 이 차의 끝부분이 보일 때까지 이 A필러 앞으로 천천히 후진 이 차의 뒷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핸들을 천천히 돌리면서 우측 후방 우측 후방 후방 카메라 차 한 대 오고 있죠 우측 후방 후방 카메라 보면서 보면서 핸들을 쭉 돌려요 쭉 돌려요 계속 차가 수평이 될 때까지 그리고 수평이 됐다면 이대로 가시면 돼요 우측에 주차할 곳이 보입니다 그러면 좌측으로 바짝 붙는 거예요 좌측으로 그리고 내가 들어갈 곳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중앙을 내가 들어갈 곳을 정면으로 내가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에서 정중앙으로 바라보일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점까지 들어왔으면 스탑 다시 후진으로 차를 뺄 거예요 그러면 A필러 앞으로 이 옆차의 뒷부분이 보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우리 차 엉덩이가 이 차 이 차 엉덩이에 닿지 않게끔 조심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후진 넣고 비상 깜빡이 켜고 핸들이 똑바로 한 상태로 브레이크 누르고 있는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걷는 것보다도 느리게 천천히 후방 카메라 확인 우측 사이드미러 확인 후방 카메라 확인 우측 사이드미러 확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뒷부분이 A필러를 통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나가고 우측 후방 카메라 한 대 오고 있죠 천천히 저 차 지나가고 나면 저 차 지나가고 있죠 그럼 다시 천천히 또 한 대 더 오고 있어요 스탑 저 차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또 천천히 차가 전방으로 똑바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똑바로 샀다 그러면 전진 놓고 출발해서 가시면 됩니다 우측에 검은 차 두 대 두 대 사이에 내가 들어갈 곳을 정면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정면으로 확인 우측으로 핸들 차가 일자가 됐으면 똑바로 풀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주차 끝 이해가죠? 다시 한 번만 더 후진 놓고 비상 깜빡이 켜고 A필러 여기 모서리 끝으로 이 차의 뒷부분이 보여야지 돼요 옆에 있는 차 그리고 내 차의 엉덩이가 이 차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지 돼요 천천히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나가면서 우측 후방 전방 확인 A필러 너머로 옆차가 보이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핸들은 오른쪽으로 후방 카메라와 사이드미러 확인하면서 계속 브레이크 밟은 상태예요 천천히 내 차가 똑바로 될 때까지 내 차가 똑바로 될 때까지 이 상태에서 전진 놓고 나가시면 돼요 간혹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안 나오고 봐요 후진에서 후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앞차 보여요 그죠 핸들 어느 정도 돌렸어요 그리고 차가 똑바로 되기 전에 전진을 놓고 여기서 또 힘들게 나가려고 해요 힘들게 굳이 이렇게 나갈 필요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굳이 그렇게 나갈 필요 없이 차가 똑바로 나갈 때까지 계속 더 나가는 거예요 계속 더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나와서 차가 똑바로 되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